안녕하십니까 최경령이 주목하는 뉴스 최주류 7월 22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인가 이코노미스트 다시 구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구독했습니다 거금을 들여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다시 구독을 했는데요 여전하더군요 논주나 이런 것들은 여전하고 여기는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간지고 이코노미스트는 주간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이 분석들이 둘 다 정통 자유 자본주의를 지향을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정통 자본주의는 자유무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지향을 하지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석 그다음에 체계적인 분석이 많이 나오죠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 미국 빚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빚이 이게 객관적으로 감당이 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전반적으로 한번 쭉 각 나라의 빚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그 순부채 비율 정부의 순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2024년 4월 기준으로 해서 IMF 기준으로 해서 쫙 따져보니까 전쟁에 찌들었던 레바논이 거의 200% 가깝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펜이 한 100, 한 60, 70% 이거는 국가의 재정, 국가의 GDP 대비 비율이 아니고 정부 정부의 순부채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정부 일본이 그다음으로 높고 이탈리아가 한 100, 한 30, 40 그다음에 잔비아,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정도 조그마한 국가들은 다 뺐어요 미국 정도가 되는데 미국이 이 기준으로 보면 순 정부 빚이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한 9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난리야? 라고 했을 때 이코노미스트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속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빠르게 늘었다가 대부분은 저금리일 때 상당히 많이 갖고 빚을 정상화시켰는데 이때 대부분이라는 것은 선진국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럽 선진국들 대부분은 다 빚을 정상화시켰는데 미국만 마치 빚 중독 걸린 사람 마냥 그렇게 막 늘어나더라 그래서 저도 이 수치는 깜짝 놀랐는데 미국 재정의 올해로 2024년 올해입니다 먼 미래가 아니고 16%를 이자로 지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16%를 이자로 지출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아주 분석이 있어요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평균 채무 기간, 듀레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를 갚고 다시 만기 상환해서 국채를 다시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만기 상환하지 않고 돌려막기를 계속 해나가는 구조잖아요 대부분은 조금만 갚고 계속 이연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균 채무 기간이 만기가 한 6년 정도 된대요 그러면 어떤 결론이냐면 지금 현재는 지금이 2024년이니까 2018년 것들 그다음에 2019년 것들, 20년 것들, 21년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미국이 갚아야 할 빚의 평균 채권, 채무 듀레이션이 한 6년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해요? 그때는 이자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막 0.5%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재정의 16%를 이자로 지출하는데 이게 2030년이나 36년 돼서 이자가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5.25%의 기준금리였던 이 시기 때 빌렸던 돈들이 만기가 돌아오는 시기 그리고 이게 첩첩산중으로 쌓였던 시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1, 2년 그리고 앞으로 1, 2년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 한 6년의 기간 동안 또는 앞으로의 몇 년의 기간 동안은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재정의 16%를 이자로 지출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지출할 거야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카노미스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어닥치는 파도의 높이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미국 정부의 앞으로 불어닥칠 파도는 지금이 1m라면 앞으로 불어닥칠 파도의 높이는 5m, 10m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만약에 4, 5%로 몇 년을 더 간다 또는 4%로 몇 년을 더 간다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그리고 이자 지출은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 이 듀레이션을 보니까 확연히 눈에 쑥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렇게 되면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죠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재정지출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세수를 어디서 쥐어짜서 들여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구조조정 당할 수 있다 조심해라 아무리 미국이라도 시장으로부터 우리 너희들 위험해서 더 이상 채권 못 사주겠어라는 시장으로부터의 압박은 견디기 힘들다 미리미리 대비해라 이미 느렸다라는 게 이카노미스트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3중전회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중전회라는 게 중국의 한 수백 명의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 관료들 싹 모여가지고 10년에 한 두 번 정도 중장기 계획을 짜는 기구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올까 안 나올까 새로운 게 대부분은 다 안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이카노미스트의 어떤 분석은 새로운 게 나올 게 없고 나올 만한 이유도 없다 여기에서 부제목의 디사이시브라는 결정적으로 과거와 단절할 이유가 없다 디사이시브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디사이시브 브레이크라는 단어가 부제목 앞에 부제목에 나오고 끝에도 나와요 끝에도 디사이시브라는 단어가 나오죠 누구에게 디사이시브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결국은 시진핑에게 그렇게 결정적으로 시장을 바꿀 만한 시장에게 큰 권한을 줘서 혁신을 하거나 개혁을 하거나 서방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경기 부양을 하거나 아니면 내수를 확 살려서 내수 위주의 경제로 한동안 쭉 가서 서방이 수출 통제를 할지 이런 것들 중국이 서방에게 또는 미국에게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라는 비난을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난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서방이 중국에게 원하는 거는 너희들 내수 경기 부양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너희들끼리 좀 잘 먹고 잘 살아봐 그리고 너희들의 싼 물건을 우리한테는 팔지 마 우리가 그럼 폐떨어져 우리 노동자들 일자리 잃어 우리 산업 경쟁력 없어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너희들이랑 경쟁 못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너희들 통제할 거고 거기에 갖가지 이유를 붙일 거야 기술적인 이유 군사 안보적인 이유 그리고 우리의 동맹이 아니라는 이유 대반 문제라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일 테니까 잔말 말고 너희들은 내수 부양 쪽으로 가는 게 우리 경제를 위해서 좋겠다 우리 경제라는 건 미국과 서방의 경제죠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 특히 누구에게 공산당에게 왜냐하면 절대 권력을 쥐고 있고 거기에서 시진핑도 역시 절대 권력을 더 쥐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연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배분에 있어서 시장에게 어떤 뭔가를 줄 거다라는 그런 대목이 이번에 조금 나오기는 했어요 To better leverage the role of the market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장의 역할을 조금 더 지렛대로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사용하겠다라는 이런 시장 치라주의적인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카노미스트는 이런 3중전의 공동선언문이나 이런 거를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도 그런 말들이 조금 나왔는데 그때도 하나도 안 지켰잖아 시장 위주의 시장 친화적인 어떤 개혁 방향에 관해서는 별로 지킨 게 없잖아 뭐 조금조그만한 것만 했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누가 또 오셨네요 아마도 김종대 의원이 온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저거를 끌어드려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이 아래층에서 1층에서 누르는 바람에 그리고 이거 나중에 사람들한테 공개할 때도 약간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인사는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빨리 오셨네 4시 반도 안 됐는데 이 오피스텔 사무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주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카노미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가급적 최주류 시간에는 정치 국제 외교보다는 경제와 관련된 위주로 그리고 외교나 이런 것들도 국제정치나 이런 것들도 경제와 관련된 쪽으로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산업 쪽도 그렇고 테크놀로지 기술 쪽도 그렇고 제품 쪽도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최신 기술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조금 좀 같이 살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좀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관심 가는 사안들을 좀 넓혀보자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 같은 경우도 조금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주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령이 주목하는 뉴스 최주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회원 전용 멤버십 방송입니다 그 카멜라 해리스와 관련해서 카멜라 해리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이미 한 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극단적이고 보호무역 위주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안보와 본인들의 어떤 미국 고립주의적 정책 그리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안보를 바꿔먹을 수 있는지 또는 지금 현재 한국의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자유가치 동맹이랄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쉽게 부숴버릴 수 있고 그걸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들이니까 거기에 관해서는 차차 또 더 말할 게 있으면 말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집중적으로 카멜라 해리스가 사실상 됐잖아요 대의원들을 다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바이든 노믹스와 얼마나 다를까 다르면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이 사람의 경제정책은 뭘까 그리고 왜 이렇게 쓸까도 좀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언론이 경제정책 그다음에 어떤 정치인의 경제관 그리고 경제정책들을 쓰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본받을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려면 정말 어느 세월에 이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뉴욕타임즈 그다음에 영국의 이카노미스트 그리고 미국 우파 경제지를 상징하는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세 군데 신문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카멜라 해리스의 경제정책은 무엇이고 어떻게 앞으로 미국 경제를 다룰 것인가 그녀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주제는 다 그렇고요 첫 번째는 뉴욕타임즈는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많이 시각을 정치적인 관점 그러니까 바이든 노믹스가 별로 인기가 안 좋은데 제목부터가 그렇죠 바이든 노믹스를 잘 팔 수 있을까 해리스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노믹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처럼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었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 뉴욕타임즈는 이 정도로 두들겨 맞을 거는 별로 없는데 왜 이러지라는 어떤 칼럼이랄지 기고문이랄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기사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또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가령 한국에서 이른바 리버럴 색채가 강한 민주당이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민주당 쪽이라기보다는 리버럴 진보 색채가 강한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 정도로 두들겨 맞을 경제성적표인가 아니 지금 혜택도 굉장히 많고 좋은 점도 많은데 그 선작용과 부작용 그다음에 나쁜 점이 있다면 부작용이라는 건 사이드 이펙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치면 그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뒤따라오는 게 부작용입니다 그게 무슨 반작용이거나 네거티브하거나 이렇게 바로 인식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부정적인 것들이 많죠 그런데 부작용을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면 경제를 이해하시는데 모든 경제정책은 부작용이 따르거든요 어떤 경제정책도 부작용이 따르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경제정책을 이야기해서 선작용이 있고 선하게 그러니까 그대로 선순화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경제정책이든 그럼 가령 종부세 깎아주잖아요 그럼 부자들은 그냥 종부세 깎이잖아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정책이죠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양극화를 더 벌려놓을 수 있네 세수가 부족하네 이런 거잖아요 그럼 뻔히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에 관해서 그렇게 종부세를 깎아야 된다거나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게 조금 있으면 전반적으로 거래도 상승하고 부자들이 돈을 많이 써가지고 당신들한테도 좋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장하는 거를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거를 한국의 경제신문들이랄지 이른바 상업 보수지들은 다 그걸 앞에다 쓰고 나머지 선작용과 부작용에 관해서는 어떤 균형 있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만약에 복지 혜택을 주면 그건 선작용이에요 선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뭐냐 너무 많이 주면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생기는 거 아니야 재정수지가 빵꾸나는 거 아니야 그건 부작용이죠 똑같습니다 종부세랑 그런데 이제 어떨 때는 부작용만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선작용을 아예 말을 안 해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의 특징은 부작용만 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부에서건 그거는 정말 이상한 것 같습니다 특히 리버럴 진보 진영에 있다라고 리버럴 진보 진영이라고 하면 또 기자들이 싫어하니까 리버럴 진보 쪽에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자분들도 그냥 무조건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부작용만 쓰는 거에 관해서 부작용만 주로 많이 쓰는 거에 관해서 저는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반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기사들 지금 세계적인 유수의 신문들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십시오 뉴욕타임즈는 이 중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썼습니다 가장 정치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굉장히 민주당 정치적 관점으로 쓴 거는 정파적으로 쓴 거는 맞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제목부터가 해리스가 이거 바이든을 때리지 않고 바이든 노믹스를 저버리지 않고 어떻게 잘 이게 될라나 하면서 약간 좀 걱정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추구했던 아젠다들은 대부분이 다 좋아하는데 경제 잘했어요 라고 하면 미국 유권자들은 못했어요 왜요?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이게 자동이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게 그리고 그걸 굉장히 또 확대 해석해서 강조해서 우리나라 조중동처럼 문재인 때리듯이 조중동처럼 때렸던 신문들이나 방송사들이 있길 있죠 그런데 이제 뉴욕타임즈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해리스가 만약에 물려받잖아요 그러면 그 캠페인 과정 속에서도 그런 공격을 뻔히 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공화당에서 그래서 이제 먼저 그런 이야기를 뉴욕타임즈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는데 경제가 형편없었다고 생각해봐 고용성장률 이렇게 높아 실업률 그렇게 낮아 3%대였잖아요 최근까지도 4.1%로 최근에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마는 역사상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례가 없을 정도 수십 년 만에 최저의 실업률을 달성한 정부였고요 가장 이 사이즈의 그 사이즈의 25조 달러 정도 되는 그 GDP 사이즈의 경제성장률이 3%에 육박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었고요 2%대 후반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월등하게 경제가 회복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높게 성장한 그 사이즈의 어마어마한 나라였고요 그다음에 산업정책 같은 경우는 리쇼어링에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뺏어갔습니다마는 일자리를 몰아서 땡겨왔죠 그래서 밀자리를 몰아 땡겼고요 제조업 강국 미국을 다시 부상시키려고 그 기반을 짰고요 인프라 엄청나게 막 때려서 짓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권자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뭐 그렇다라고 바이든을 별로 안 좋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걸 아마 한국 경제랑 비교를 해보면 진짜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임금도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한 2, 3년 전에 제가 본 통계가 6만 1천 달러 평균 임금이 6만 1천 달러 그랬는데 2년 3년 만에 6만 7천 달러 8천 달러가 됐더라고요 중간 평균 임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균 임금이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2, 3년 만에 그냥 평균 임금이 팍팍팍팍 올랐죠 주변에 만약에 미국이나 캐나다의 친지나 친구들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임금이 한 해 20% 오르는 그런 업종도 있었습니다 팍팍 올라 버렸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임금 상승과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과 그 다음에 일자리 몰아오기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펑펑 쓸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은 당연합니다 공급망 분리까지 그때 겹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떤 인플레이션에 관한 압박 심리 이거는 미국 경제에 여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든이 경제를 잘했다 못했다 인플레이션 잡았다 못했다 하면 51대 39로 51%는 부정적으로 아직도 본다고 뉴욕탐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리슨의 인플레이션은 아니지 않느냐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 엄청나게 공격을 입이 시작을 했으니까요 너나 해리슨 너나 바이든이나 똑같잖아 부통령이었잖아 네가 다 승인해 준 거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재밌는 대목이 나와요 바이든 행정부가 한 것 중에서 이거 보십시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미국이 약 있지 않습니까 약값을 제약사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약값은 제약사들 아니 그 사람들 R&D도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입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숫가 조정이라는 걸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메디케어 같은 경우에 숫가 조정을 할 수 있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이런 것들은 당장 본인들한테 본인들한테 노인들한테 바로 그냥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또 이 정책은 찬성해 제약사들은 너무 싫어하겠지만 이 정책에 찬성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보험 숫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값을 내고 하죠 제약사들이랑 내고 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절대적인 권력으로 그냥 정해버리죠 박정희 이후부터의 어떤 권위주의 독재정부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작용인데 혜택 같은 이상한 시스템이 한 30년 동안 다른 자본주의에서 봤을 때는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한국의 의보수가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딱 책정되는 게 그것과 사실 의사들 파업이랄지 여러 가지 무슨 그 뭡니까 우리가 심장이랄지 소아과랄지 아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중증질환을 알았었을 때 그거를 치료할 의사가 부족한 것들도 전부 숫가와 연결되어 있고 어떤 아주 오래전 박정희 때부터 시작된 강제적인 어떤 할당된 그런 국가 권위주의적인 어떤 의보수가의 정책 때문에 역사적으로 30년 동안 이게 축적된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걸 어떤 정치인들도 잘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게 쌓여서 지금 보니까 성형외과 의사들만 남아 있고 나머지 진짜 내 목숨 구하는 의사들은 외과 의사들은 절대 의사 안 하려고 하네 라고 한 이유가 핵심 이유는 숫가예요 그 숫가 그거는 한 30년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거는 한번 정리해서 또 기획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간 그렇게 숫가 같은 경우도 조정할 수 있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IRA 같은 거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해가지고 탄소중립 정책하고 반도체 공장 막 끌어들이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죠 그런 것들도 다 찬성해요 미국 사람들 한 10명 중에 8명이 찬성을 해 그런데 경제는 잘못 다뤘다고 또 해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듣고 계속 그렇게 한번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면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10명 중에 5명이 미국 사람들 원래 좀 약간 좀 그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주 상층부에 있는 지식인들이랄지 정치인들은 엄청 스마트한데요 일반적인 국민들이 한국 사람들만큼 똑똑하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해력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좀 바보 같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걸 알 수 있네요 10명 중에 5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살기 힘든다라고 거의 대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밀심입니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지는 굉장히 답답한 거죠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공화당은 너희들 경기 부양책 때문에 인프라 건설하고 사람들한테 특히 대학생들 등록금 탕감해주고 이런 거 저런 거 그런데 결국은 탕감은 못해줬지만 전면 탕감은 못해줬지만 하여간 니들이 그런 거 하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다가 돈 엄청 쓰고 서민들 복지 막 이렇게 해주고 의료비 부담 줄여주고 그런데다 돈 많이 써가지고 결국은 인플레이션 각종 탕감책이 인플레이션을 부른 거 아니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그게 먹히고 있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누가 되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든 간에 누가 되든 잘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을 또 어떤 정책이 나오자마자 부작용만 이야기할 겁니다 걱정만 이야기할 겁니다 우려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미래 전망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거기에 관한 선작용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정부서에도 선작용이 있다니까요 혜택 보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달라요 이런 어떤 경제기사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는 거는 역시 정치적인 거죠 뉴욕타임즈는 그런데 계속 여론조사나 투표 같은 게 보여주듯이 제가 아까 인프라 스트럭처로 같은 거 있잖아요 ILA랄지 그다음에 국가의 기반시설 도로랄지 다리랄지 무슨 전기시설이랄지 미국 아직도 110V잖아요 이거 다시 고압으로 하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법안도 통과시켰는데 이게 다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다라고 공화당이 계속 공격을 해왔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 그거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그거를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한 사람이 제가 아까 절반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사 다시 보니까 3분의 1이네요 33%는 아예 미국 사람들도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미국이 반도체 공장 증설하기 위해서 다 끌어온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막 주고 이런 것들은 절반 정도는 아예 이것도 들어보지를 못했다 미국인들은 그렇게 들어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경제는 안 좋다 누구 때문에? 바이든 때문에 왜 안 좋냐?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해리스가 그래서 바이든 오믹스를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잘 포장해서 팔 수 있을까라는 게 뉴욕타임스 기사의 걱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국 이카노미스트도 비슷한 톤이긴 하네요 그렇지만 훨씬 더 드라이하고 정치적인 냄새는 전혀 나지가 않습니다 제목 자체가 바이든 오믹스의 성과도 부담도 함께 떠안았다 해리스가 그렇다는 이야기고 두 사람의 경제 정책은 별로 다르지가 않은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소셜 아젠다 사회적 아젠다에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아젠다에 조금 더 집중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 확대랄지 간호조무사들에 관한 간호사들에 관한 어떤 월급이랄지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을 포함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유급 가족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거랄지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해리스가 굉장히 강력하게 서포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가 되자마자 교사 노조 그리고 간호사 노조가 핵심인 서비스 노조에서 해리스에게 해리스를 바로 지지 선언했다 이게 좀 다르다 바이든과 다르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도 CNN에서 48대 47인가 나왔거든요 트럼프 48, 해리스 47인가 나왔거든요 해리스가 맹추격을 넘어서 상당히 바이든 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싹수가 완전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사회경제의 아젠다에 집중을 해서 이카라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우려비 때문에 생긴 빚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삭감해 주는 쪽에서 부통령 시절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기본적인 해리스의 기본적인 경제에 관한 마인드는 경제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키 포인트는 빌딩 업 중산층입니다 미들 클래스 중산층인데요 중산층을 두텁게 많이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요 범 리버럴 이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의 리버럴들의 어떤 고민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자본주의적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중산층을 두텁게 형성하려면 중산층의 자산정식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당히 두텁게 아니 상당히 프로 자본주의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편이어야 되고요 상당히 소비자 중심주의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이제까지 취해왔던 거를 보면 노동자 중심이기도 합니다마는 노동자 서민복지 중심이기도 합니다마는 이렇게 중산층 형성에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자본주의 자산 형성 재택 우리로 치면 재택에 관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쪽이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중심 그러니까 대기업의 횡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철저히 좀 막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리버럴 민주당이라고 폭이 좀 넓은 리버럴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는 서민복지와 중산층의 자산 형성을 분리시켜서 중산층의 자산 형성은 다 보수들이 하는 것이냐 한국 언론들이 그렇게 매일 포장하고 치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민주당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것도 바로 이걸걸요 한국 민주당이 제일 고민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한국의 중산층 또는 중하층의 자산 형성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종부세도 서랑설레 금투세도 서랑설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쟤들이 더 그러니까 쟤들이라는 거는 보수당과 조중동이 더 공격을 하면서 너희들은 원래 빨갱이들이잖아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원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본인들이 선명성을 또 보여야 되니까 자신들의 지지층에는 선명성을 보여야 되니까 그것과 이것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줄타기를 근데 해야 됩니다 직권하려면 줄타기를 해야 되고 그 줄타기를 잘하는 중산층부터 그 밑에 있는 노동자계층과 그리고 하층 계급을 다 아우를 수 있어야 표를 받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위 70%가 됐든 80%가 됐든 그 사람들의 정책 위주 또는 하위 60%가 됐든 그 사람들 정책 위주로 하는 게 소민정책이지 하위 10% 위주로 하는 게 무슨 소민정책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야 대중정당이 더 되는 거죠 근데 그 대중정당이 되는 거를 막으려고 하죠 이미지적으로 이념은 거의 다 비슷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도 가끔은 그 밑에 있는 노동자계층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그쪽에 대한 베네피치랄지 혜택이랄지 복지를 강조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수에게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에게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산층의 자산 형성이랄지 이런 거 말 안 합니까 둘 다 말해요 둘 다 말하고 둘 다 세금 문제도 다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한쪽은 원래 안 해왔던 것처럼 몰아가죠 그러면서 갈등을 부추기죠 근데 이제 미국 언론은 그냥 얘들 영국 언론이죠 영국 언론은 얘들도 이런 고민이 있다 미국 민주당의 해리스도 어떻게 하면 중산층을 이렇게 하고 하지만 세금 문제는 40만 달러 이상은 세금 더 걷겠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팔러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 다음에 그 이하는 좀 유지시키거나 깎겠다라는 거는 그대로 유지한다 40만 달러 1년에 4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5억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특히 나오는 종부세 금투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보수신문이나 그 다음에 제대로 구분하지 않는 리버럴 진부신문들만 보고 누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누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바로 그냥 어떤 주장을 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 관련 그러니까 어떤 세금 정책이든 무슨 정책이든 정책과 관련해서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각자의 주장을 자세하게 본 다음에 그 주장이 다 나온 다음에 비판할 건 비판하고 수용할 건 수용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무조건 한쪽은 비난하고 무조건 한쪽은 이게 마치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냐 이른바 이제 빨아주는 그런 언론이 너무 많은 거죠 영국 이카노미스트에서 한 사례를 들고 있는데 헤리스가 어떤 발렌스를 잡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 지난번에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조그마한 은행들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특히 캘리포니아 쪽에서 많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헬리포니아 그쪽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걸 어떻게 구제금융을 해주면 모랄 해저드가 되고 구제금융을 안 해주면 서민들까지 엄청나게 피해를 입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잘 해서 한 180억 달러 그러네요 180억 달러에 이게 모기지 저당 잡힌 거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 저당 잡힌 것들 이런 것들을 결국은 잘 구조조정할 수 있게 도와줬다 그래서 기업 알선도 하고 이게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민들이 큰 피해가 보지 않고 그러나 캘리포니아 경제도 큰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줬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성과와 관련해서 헤리스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본인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 대목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죠 자본주의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사건이잖아요 복합적인 사건이고 복합적인 정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효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선효과 부효과 반효과 다 나는 거죠 그런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그나마 그래도 중간에 타협을 했다 자본과 서민들의 이익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끈한 게 없죠 이코노미스트의 기사에는 하지만 화끈한 게 없는 게 경제정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화끈한 게 없는 게 경제정책이어야만 합니다 너무 화끈한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월스트리트 저널도 우파 경제이지만 정말 객관적이고 드라이하게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경제를 다룰까 아주 잘 썼습니다 여기에도 빌딩 of the middle class라는 말이 나오는데 중산층을 크게 형성해 나가는 게 내 대통령 임기 동안의 목표가 될 것이다 해리스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물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경제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면 이야기하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드셌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현상이었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좀 유지됐죠 조금 떨어졌지만 9%까지 올라갔었고 아직 다 잡지는 못했죠 하지만 이게 조선일보와의 차이점입니다 경제가 지속 성장했다 고용이 아주 좋았다 특히 중화층 계층의 임금이 많이 상승했다 이게 좋은 점이다 라고 썼습니다 바이든 노밍스에 저는 이거 진짜 박수 보냅니다 이런 거를 하태격 의원한테 물어봤던 거예요 제가 최강시사에서 아니 미국 국회의원들이나 언론은 임금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만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덜 일어나는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0% 인플레이션이면 디플레이션이지 그게 뭐가 좋습니까 경제 성장률 비슷하게 그 약간 밑에 한 2% 정도 페드도 그걸 원하잖아요 연준도 그 정도 일어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중화층 임금이 많이 상승했다 그것보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많이 상승해서 실질 임금이 높아졌잖아요 그걸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파 경제지가 바이든 노밍스에 맨날 트럼프 사설에서는 트럼프가 됐으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맨날 민주당 페륜 신문이 이걸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보수가 뭔지 제가 보기엔 그래서 자꾸 이게 보수가 아닌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아니 중화층 임금이 상승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좋은 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해리스 같은 경우에 보편적 기본소득 비슷한 걸 지금 지지를 했었네요 시그니처 택스 프로포절에 그러니까 상징이 되는 세제 개편안 중에 하나가 LIFT라는 건데 이거는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무려 한 3조 달러를 10년에 걸쳐서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한 6천 달러 정도 세금 공제를 해주고 그냥 개인들에게는 3천 달러 정도 세금 공제를 10년 동안 해주면 그럼 한 3조 달러 정도가 든대요 3조 달러면 얼마예요 도대체 1,300원을 곱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는데 그것도 주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 하지만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상위 10% 한 그러니까 상위 40%한테는 40%한테는 이 3조 달러 중에서 10%밖에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3천억 달러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2조 7천억 달러는 하위 60%한테 몰아주는 나머지 90%는 하위 60%한테 몰아주는 그런 세금 공제 법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월스티트저널이 해리스한테 그래서 너 빨갱이다 좌파다라는 소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치솟은 집값에 대한 대책은 해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만 불이야 소득자들 중에서 자기 소득에 10만 불이면 한 1억 3천만 원 되죠 자기 소득의 30%를 월세나 각종 유틸리티 유틸리티라는 거는 수도, 전기 이거 다 포함해서 월세 수도, 전기 다 포함해서 30% 이상을 내는 데 쓴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다 세금 공제를 일정액 세금 공제를 해주자 그래서 주로 월세 세입자들 대책이고요 무역과 관련해서는 역시 비슷합니다 트럼프만큼은 아닐지라도 TPP 같은 자유무역은 반대를 하고요 반대를 하는 이유는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 고용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교사들 월급이 조금 모자란데 이거 한 13,500달러 정도 연봉을 한 2천만 원 가량 되네요 그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 그게 어떤 뭡니까 캠페인에서 곧 나올 정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흑인들, 유색인종들이 어떤 기업을 조그마한 중소상공인들 이렇게 하면 그들만 따로 600억 정도를 떼어서 이들이 기업을 창업하는데 보조를 해주겠다 이런 정책들을 펼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선작용, 부작용할 때 다시 한번 제가 선작용, 부작용의 의미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수화 파쇄공법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오일 많잖아요 특히 쉘 오일 많은데 그거를 수화 물로 있잖아요 톡 해서 바위를 뚫어버려요 그 위에 있는 바위를 막 뚫어버리면 거기에서 지표면 아래에 있는 바위를 뚫고 이러다 보면 메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환경 파괴가 엄청 되고 그 주변이 완전히 숙대밭이 돼버린다고 하네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수화 파쇄공법을 인허가를 계속 안 해줘 왔어요 쉘 오일 업계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좀 바이든을 굉장히 두들겨 패었고 트럼프도 두들겨 패고 있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오면 이 수화 파쇄공법을 다시 해라 다시 해라라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석유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막 팡팡 석유 나는 거 그거 일단 쓰자 뭐하게 안 써 하면서 이렇게 쓰면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인플레이션 요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플레이션 이게 떨어지겠죠 생활 물가는 훨씬 떨어지겠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또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거죠 하지만 환경은 파괴되겠죠 이게 수화 파쇄공법 하나만 봐도 이게 선작용과 부작용이 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양면을 또는 다면을 많이 좀 보시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드라이하게 그냥 다 다면을 이것저것을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바 유권자들이죠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바 유권자들의 이익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도록 영미 언론은 이런 경제적인 이익이랄지 경제적 주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 유권자들은 대부분 이미지만 듣고 보고 그리고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한국 언론 그리고 그 언론을 이용하는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에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 혹 넘어가기가 쉽죠 왜냐하면 일단 유권자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에서 절대 그 동굴 안에서 안 벗어나니까 어떡해요 같이 동굴로 들어가야지 그런데 그 동굴로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면 포퓰리즘 한쪽만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모순입니다 모순 그래서 표를 따야 되는 측과 표를 쉽게 딸 수 있는 측이 국민들 데리고 장난을 얼마나 쉽게 칠 수 있겠어요 한국 같은 언론 환경에서는 여기까지 생각보다 좀 많이 했네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많이 읽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신문기사를 보면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게 리터러시입니다 이게 문해력이고요 그렇게 문해력이 향상된 사람들이 그런 유권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럴수록 투표가 좋은 투표가 일어나고 좋은 투자가 일어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